가지가 다 말랐는데요 봉지 안에 들어줘요 가지를 이렇게 3-40분 불리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맛있는 가지 나물이 완성됐어요 안녕하세요 종갓집 매니르입니다 요즘에 저는 시장을 다니다가 저렴한 나물들이 있으면 말려서 저장하기가 바쁜데요 가지가 엄청 저렴하게 나왔더라구요 이거를 한번 말려 볼게요 이런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면 한없이 귀찮은데요 재미를 들이면 정말 재밌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돼요 사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번거롭게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말려놓은 걸 다 먹어서 건조된 가지를 사가지고 왔는데요 물에 불렸다가 못 먹고 버렸어요 직접 말린 거는 물에 담가놔도 먹기 좋게 그냥 불려지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물에 풀어지더라구요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나물을 만들어서 해 먹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정도 크기로 썰어놓으면 말렸을 때 딱 먹기 좋은 크기가 되더라구요 이제 가지를 널어 볼게요 말려서 올게요 가지가 다 말랐는데요 변지 안에 넣어줘요 다싹 말린 가지나물 40g에 물을 부어줘요 불려줄게요 30-40분 불리면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잘 불려졌어요 이거를 살짝만 이렇게 짜줄게요 가지를 부어주고요 들기름을 반만 넣어줄게요 어느 정도 볶아진 다음에 육수를 좀 넣어줘요 국간장 반 큰술 참치에 반 큰술 넣어줘요 물기를 짰기 때문에 이 물이 식감 좋게 가지가 굴려져요 여기에 마늘 강풍을 넣어줄게요 불은 강불에 하지 말고요 은은한 중불에 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푹 물은 게 좋다고 하면 육수를 250ml 정도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200ml만 부었어요 주 썰은 거를 좀 넣어줘요 대파 썰은 것도 좀 넣어주고요 충분히 불려줬기 때문에 많이 굽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들기름 반큰술 넣어주고요 이제 맛있는 가지나물이 완성됐어요 간을 볼게요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울컹거리지 않는 그런 식감 맛있어요 가지 말려서 가지나물 볶음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